안녕하세요! 팽이버섯 초콜릿 고소한 맛 이 맛은 또 다른 맛은 더 맛있네요 그리고 이 맛은 더 맛있네요 그런 맛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후... 맛은 진짜 잘 어울렸어요 다음날 영상을 찍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전엔 좀 더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죠?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서 스테이크 바삭바삭 오레오 이번엔 햄찜과 두부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이건 고소한 맛이에요 아삭아삭 과자 과자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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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